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치명적 무기의 등장. 순식간에 정보 체계를 교란, 거부 통제하는 강력한 파괴력. 갈수록 진화에 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우리군이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권혁진 국방부정보와기획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류시찬 국방과학연구소 제2기술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0일 2019 국방사이버안보 컨퍼런스가 개최됐는데요. 하나 대와 함께하는 튼튼한 사이버 국방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어떤 자리였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013년부터 사이버 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해왔는데 특히 올해에는 사이버 여러 분야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라든가 사이버 작전, 사이버 무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떠한 추세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그러한 컨퍼런스를 유지했는데 사이버 분야는 워낙 기술적인 변화가 빠릅니다. 따라서 이런 교류협력의 장을 통해서 추세를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경영혁신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어떤 거냐면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경연대회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국내외로 건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또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중에서 성적이 좀 우수한 분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의 명면을 보면 중학생부터 일반인까지 353개 팀이 참석을 해서 서로 경합을 했는데 미래의 사이버전 인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방개혁 2.0의 주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관이 같이 하고 또는 국방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러한 자리는 향후에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에 대한 토이오도 이루어졌지만 경연대회까지 있는지는 저도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두 분 어떻게 참여하셨던 거죠? 네. 저도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안보 환경하에서 국방 사이버 안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미 논의도 해오셨겠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신다면요. 네. 본부장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방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발맞춰서 초연결, 진흥화, 무인화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이버 안보 분야를 보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당일 컨퍼런스에 머신병이 기반한 출원 분석 기술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같은 관련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퍼런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안보 관련한 담당자들이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할 수 있도록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기수님은 이번 년에 정말 대가이시죠. 네. 별말씀군요. 컨퍼런스 어떻게 보셨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참여해서 사이버에 대한 인식 제공을 할 수 있게 된 게 큰 보람이고요. 사실은 저도 그때 잠깐 강연도 해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기술 환경이 요즘에는 법 제도가 사회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요즘 기술이 사회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모든 것이 지능화되고 연결되고 이렇게 되니까 군사 안보 환경도 확 바뀌어서 1차 세계대전 때 사실 전투기라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됐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원자탄이라는 게 등장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사이버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카 모든 것이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F-35를 타는 것은 전투기를 타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지만 그만큼은 또 해킹 위협이라든지 사이버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였습니다. 네. 사이버 안보 게임 체인저가 된다. 정말 사이버 위협하면 지금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컴퓨터 해킹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협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최근에 어떤 사건까지 발생했는지 사례를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으로부터 지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이제 2017년에 사실 북한이 워너크라이라고 하는 랜섬웨어를 전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뭐 특히 유럽 쪽에서 영국은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돼가지고 수술 환자가 수술 못 받고 집에 가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가 낫페티아라는 악성 코드를 뿌려가지고 그것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뭐 예를 들면 전력도 망가져서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고 ATM기가 작동을 멈추고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요. 네. 심지어는 민간 쪽에 사실 전쟁이 벌어지면 항만 시설 같은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 세계 해운회사 중에 1위가 머스크사라고 네덜란드사입니다. 노테르 다음에 이제 본부가 있는데 그 항만을 갖다가 관제하는 통제하는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랜섬웨어 감염돼가지고 약 2주 동안 모든 것이 물류가 정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 3억 달러 피해를 입었고 미래에는 보면 이제 자동차 지금 무인 자동차 얘기 나오는데 이거 해킹해서 사람을 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작년에 뭐 이제 있다가도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F-35 이것이 해킹당했다.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큰 문제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 이제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전력 강화는 할 때 이러한 사이버 취약점, 관리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 해킹으로 위한 피해는 일파, 만파입니다. 모든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건 말도 아니고요. 교수님, 본부장님도 좀 사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군에서도 이 사이버 작전은 물리전과 연계된 작전 개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에 된 대상 공간은 지상, 해상, 항공, 우주에 연계돼서 작전 영역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 그 아군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개념하고 필요시에는 적 사이버 공간을 무력화시켜서 저희 전투력에 대한 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이버 작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 2008년 러시아가 구루지아라고 하는 조지아를 침공을 할 때 우선 사이버 공격으로 사회 혼란을 유발시킨 다음에 물리적으로 침공한 사례가 있고요. 그에 앞서서 2007년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핵시설을 파괴할 때 그때는 사이버 전자전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레이더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뒤에 안전하게 북격을 시도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것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스톡스넷으로 파괴했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은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 탈취 이런 것들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그런 시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북한의 국방망 해킹 사건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방산업체들의 해킹 시도를 계속해서 그 정보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국방과학연구소도 1년에 해킹만 한 2천 건이 넘습니다. 그것이 현재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이버 위협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사이버 전략 세계 1위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국가가 해킹을 가장 많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이버 위협 정말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됩니까? 대응 방안 없습니까, 교수님? 대응 방안이... 일단은 사이버는 좀 어려운 것이요. 애트리비션이라고 해서 누가 공격했는지 공격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둠 속에 숨어서 작전을 수행하고 또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나라 많이 해킹했는데 북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작전 세력이 가서 거기서 우리나라를 해킹하고 다시 빠져서 북한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뒤늦게 우리가 막 조사를 해서 아, 이게 북한의 수법이다 해서 어디서 공격이 왔구나. 예를 들면 2014년에 한수원 사태 때도 중국 선양에서 했구나. 이걸 알아냈죠. 그리고 보니까 북한 수법이다. 그래서 중국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노 했죠. 아, 우리 협력 못하겠다. 우리도 단순 경유지다. 그리고 협력을 안 하니까 거기서 국제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책임 귀속 문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미국 사이버사령관 폴 라카소네 장군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일정한 수준의 피해가 일정한 수준이 되면 책임을 확실히 묻겠는데 그거보다 낮은 단계로 해가지고 저강도 공격 있죠.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퍼시스턴트,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교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미국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지킬 게 너무나 많아요. 지킬 게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IT 인프라 갖추고 있잖아요. 다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군사 작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확실히 지킬 건 지키고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하는데 사실 여기서 적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격, 사이버 공격 이런 건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약간 금찌고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렇지만 국방부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가 사이버 전력입니다. 지금 두 분 전문가께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 9월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세계 해킹그룹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유엔 안전무장 이사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사이버 공격으로 4년간 약 2조 4천억 원을 탈취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라 할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뭐 작년에 제가 유난히 외국의 어떤 나토 사이버전 컨퍼런스도 그렇고 여러 군데 갔었는데 가면 제가 이제 대한민국 밖에서 사우스코리아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노스코리아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미국이 어쨌든 세계에서 빅5 사이버전에 대하면 거기에 노스코리아, 차이나, 러시아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유엔 보고서에도 지난 2년간 20억 달러를 갖다가 해킹으로 탈취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보면 이번에 3개 그룹을 갖다가 라자로스를 비롯한 3개 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한 그룹은 지속적으로 그 당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워너크라이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사이버 작전을 하고 한 그룹은 금융 쪽을 주로 공격을 해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부터 시작해서 보안이 좀 취약한 제3세계 국가들 금융기관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우리나라도 많이 당했죠. 빗섬이라든지. 그런데 공격해가지고 돈을 탈취하고 해서 20억 불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신 우리나라 국방망 해킹부터 시작해서 국가 주요 어떤 안보 쪽에 해킹을 한다든지 그래서 3개 그룹이 있는데 이 3개 그룹에 대해서 이번에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최상위라는 것은 미국이 인정하고 있고 그들이 아니 북한은 사실 인터넷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북한이 실력이 일치월장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거든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가 의대를 안 가고 사이버로 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막강하다라는 얘기인데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북한은 전산통신만 잘 발달도 안 돼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우위의 사이버 전략이 없을지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방어만이 최선입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부장님. 물론 사이버 작전은 방어도 중요하고 공격도 중요한 작전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전님 말씀대로 그동안 우리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에 신경을 많이 써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또한 발전시켜야 될 분야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방어는요. 완벽하게 100% 방어할 수 있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전쟁 억제 능력은 저희가 우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전쟁 원리랑 마찬가지로 저기 위협을 가하면 저희도 거기에 동등 이상의 수준의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례를 들면 미국이 2014년 소니 피처스인가요? 거기 해킹했었을 때 미국이 반대로 그쪽 북한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도 좀 시행을 했었고 항상 미국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한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 국방부는 이러한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교수님과 분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환경이 변화하고 사이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0년에 창설된 사이버사령부를 지난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승격을 시키고 업무 영역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합참에서 중심이 돼서 사이버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휘하게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상, 해상, 공중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영역과 동시에 사이버도 작전 영역으로 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거와 관련돼서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략과 연결시켜서 국방사이버 안보 정책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큰 틀의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야 될 목표는 뭐고 비전은 뭐고 어떠한 계획하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하는 로드맵을 이렇게 쭉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준비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큰 틀을 만들었고 또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이버 전력과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이버 전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순간 단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사이버 인력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기도 만들고 직렬도 통해서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일을 하면서 전문 지식이 추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사이버 역량 강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조직과 인력과 전력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큰 정책서를 만드는 것으로 큰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이버 작전사 만들어지고 또 많은 일을 하는데 교수님 그렇다면 국방부가 이미 재정 확보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국방사이버 역량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군사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이버 전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들려주세요. 이제 뭐 다 재래식 무기하고 사이버 무기 차이점은요. 재래식 무기는 사실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기존의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낡았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한테 타격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무기는 이게 창가 방패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라도 우수한 쪽이 공격에 성공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아무리 공무원 보수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리 애국심에 바탕을 해도 민간 쪽이 연봉이 5배, 10배씩 높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외국 보니까 미국 사례 같으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특기도 만들고 사이버 병과도 만들고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갖다가 우리 태평양사령부처럼 통합전투사령부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인사, 예산 독자적인 그리고 대통령이 선조치 후보가 해서 일일이 보고할 필요 없다. 먼저 작전해도 좋다. 이런 게 굉장히 재량권도 좋고요. 그래서 사이버에 역량 가진 사람들이 내가 사이버 사령부 가서 잘하면 충분히 나의 어떤 역량을 키우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겠구나.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군, 해군, 공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해병대가 있는데 거기서는 육해공 다음에 사이버군을 제4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독일 같으면 전체 병력이 20만도 안 되는데요. 사이버 사령부를 몇 년 내로 1만 5천명으로 키우겠다. 그런데 자기들 당장 인력이 없잖아요. 겨우 1천명 확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사이버 사령관이 솔직히는 자기네 쓸만한 애는 한 5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태리 사이버 사령관이 아니 50명이나 되냐고 우리 이런 30명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인력 확보가 쉽지가 않군요. 구글에서 다 데려갑니다. 구글에서. 이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선전한 건 부사령관을 해서 민간인들 갖다가 특채해가지고 보수 체계 다르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겸직 허용도 하고 왜냐하면 공무원 월급은 한계가 있으니까 너 겸직해도 좋다. 회사 CEO 하면서 우리 부사령관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해서 민간 쪽의 어떤 사이버 파워를 갖다가 접목시켜서 하고 어차피 우리가 사이버 특성상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스톡스넥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란이 핵 개발을 하니까 그거 지원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때 그 공격할 때 그 악성 코드가 어디에 보면 지멘스사의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멘스사 시스템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이거는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가 일반 그것부터는 컴퓨터하고 해킹한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어 시스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사실은 민간 쪽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과의 협력이 사실은 사이버 전력 강화에서는 반드시 중요하다. 그래서 길어졌지만 민간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사이버 파워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최고의 인재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사이버 쪽으로 끌어와서 우리나라 성공한 방정식을 보면 인재들을 갖다가 선진국에 보내서 기술 습득시켜서 그들이 와서 다시 씨앗 뿌리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공계에 있어서 최고의 인재가 의대 안 가고 서울대 의대 안 가고 우리 사이버 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이 분야도 민군 협력 특히 민간 인력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장님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방사이버원관에서 우리 군이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 모색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정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임무수행 체계를 먼저 개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물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하고는 좀 달리 여러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어떤 수행 체계가 직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무수행 체계를 국방부는 사이버 전체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수행을 하고요. 합참은 사이버에 대한 작전을 지휘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대한 작전적인 측면의 최고 위에서는 합참에서 물리적인 작전과 연계해서 봤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사이버 보안과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 최종 실행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군 본부하고 각급 부대에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본인들의 소관 영역에 대한 사이버 방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틀을 이어나감으로 인해서 촘촘한 그물망을 쌓아나가는 형태로 임무수행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보면 국방부 합참 사이버 작전사 또 각급 부대의 어떤 임무를 명확하게 위한 조직 정비 지금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이버 하면 또 과거에 사령부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정치관연 이제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기존에 정보만을 위한 또 일들이 있었던 일들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보다는 우선 안전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여기에 지금 현재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임무수행 체계이고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런 국장님이 말씀 듣다 보면 어떤 사이버 사령부 또는 사이버 작전 임무수행하는 부서가 불법적인 정치관연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차단이 이미 된 것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이 사이버 사령부하고 일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합참지휘하에 사이버 작전 수행 부서로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심미전을 담당했던 인력들이 다 정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적 정치 관여에 대한 일로 아주 사이버 전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기 한 10년 정도를 놓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정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투자를 해갖고 IT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면모의 일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잃어버린 10년 되찾아야 됩니다. 네, 국장님. 그리고 진주 광부에서는 실전적인 훈련 후에 군 사이버 전술 훈련장 구축 지금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상업 내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은 다양한 외부적인 위협이 많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당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비용을 복구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은 이러한 다양한 외부 환경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술 훈련장을 2020년까지 국방사이버작전사령부 내에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고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고 각각의 모든 경우의 수를 넣어서 예측 가능한 일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고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이 각각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스톡스넷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나리오 베이스로 해서 군의 전투 상황에 맞춰서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사이버에 관련된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런 전술 훈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좀 더 안정적인 작전 영역의 그 일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이버 전술 훈련장 구축 내년임까지 마련할 내용이고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부장님 실전 모의 훈련을 또 하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또 장비들 필요한데 이런 실전적 훈련을 좀 잘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고 국방부에서 군 사이버 전술 훈련장 구축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사이버 전술 훈련장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사이버 위협은 다양한 환경에서 아마 실시간으로 하루에 수십만 건씩 새롭게 등장하는 꼴이 되고요. 그러려면 이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 드러나는 위협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훈련을 하다 보면 만약에 민 쪽 말고요 군 쪽 입장만 환경에서 보면 군 쪽에 사용하고 있는 망이 인터넷망 국방망 그 다음에 전장망 그 다음에 각 무기체계가 쓰는 독립망 이렇게 좀 크게 4개 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특별한 이 사이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구축된 특성에 맞게끔 거기에 해당하는 위협들을 즉각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대적인 측면입니다. 그 대안군을 모의할 수 있는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훈련 시나리오에 맞게끔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면 자동으로 대안군 없이도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사이버 훈련을 모의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평가하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평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이런 기술들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훈련 관리자가 훈련자 대상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좀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실정에 좀 있는데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도 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 훈련 과정들을 복귀해갖고요. 훈련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고 그 훈련 대상자들도 나중에 보완할 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국가인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부장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는 다른 전장보다 인력의 전문성 역량 강화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 관리 어떻게 해나갈 예정이신지? 아까 임종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력의 수준이 사이버에 대한 운영의 어떠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수준이 된다라고 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사이버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획득과 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까지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유입하는 요인이 부족하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우선 사이버 특기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사이버 특기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지닌 거냐면 동일 업무 영역에서 반복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요. 또 장교나 그런 특기가 있다면 또한 국무원들에는 사이버 직렬을 통해서 거기서 또 일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해당하는 그러한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든 것이 하나의 큰 성과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획득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이버 분야에 대한 전공자 장교 같은 경우는요. 장교를 획득할 때도 사이버 분야의 전공자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경연대의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어떤 경연대 입상자들 예를 들면 대포군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승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승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수한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수상자라든가 그런 전공자들을 장학금을 주어서라도 들어와서 계속해서 유입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이버에 관련돼서 많은 역할을 하는 부사관들도 있습니다. 부사관들은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장기가 될 때가 어렵습니다. 그런 현재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임간시부터 사이버에 대한 드론 증여를 갖는 그런 분들은 어떤 장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유입하는 요인들을 했고요. 이러한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도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관련된 국내 교육도 있고 군사 교육도 있고 외국에 위탁 교육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이버는 많은 사례를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어떻게 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하고 획득하고 양성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제도 정비 그리고 또 교육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교수님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익히 완국되어 주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중국이나 이스라엘도 굉장히 이쪽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최고의 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강조해 주세요. 사실은 방금 국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 실천될 100% 실천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게 국방부에서 이제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고려대학교의 사이버 국방학과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벌써 올해 임관한 지 3년 지나서 대의로 진급해서 부대에 배치되고 했는데요. 옛날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사람이 곧 무기다. 사이버는 사람이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35도 사오고 이지스함도 사오고 핵자음수함도 추진하고 하지만 사이버에 있어서는 사람이 무기니까 이게 최고의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옛날에 이건 예장이 한 사람이 인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최고의 인재를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친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인데 최고의 인재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때 상위 1%에 드는 학생들한테 결국은 미리 선발을 해서 그들을 이쪽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결국은 추리구 추려가지고 1년에 300명씩 최고의 인재들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결국은 북한은 괜히 통제사회고 중국도 통제사회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북한 얘네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학 다 가고요. 중국도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결국은 국제교류도 하고 여러가지 인적 네트워크도 쌓고 자기 동기부여도 하게끔 충분히 하니까 이들이 내가 국가위에서 사이버군으로서 봉사도 하지만 충분히 내 역량도 제고가 되고 또 구속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만족감도 느끼고 또 선순환을 해서요. 이들이 만약에 정해진 기간을 마치고 민간인으로 갔을 때 여기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미국 이스라엘 중국 이런 곳에 보면 나중에 민간인 되면 굉장히 부자들이 돼요. 그렇게 다 만들어놓으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20개의 최고 인재들이 사이버 쪽으로 가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내 자신으로서도 굉장히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겠다 하니까 이쪽 사이버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이버 쪽으로 왔을 때 우리 IT 쪽에서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IT 쪽에서 내 40살 되면 치킨집 사장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요. 기술만 생각하면 짧아요. 그런데 이쪽 사이버도 마찬가지로 작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경험이 기술 개발만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사회 경험이라든지 큰 자산이고 또 민간에 나가서 활약을 하면 지속적으로 같이 군에 있는 사람을 하고 그래서 이런 선순환 시스템 지속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제도 조직 이런 걸 통해서 마련해 준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연아 선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세계 챔피언이었는데 김연아가 은퇴하는 건 우리 아무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뛰어난 인재가 있으니까 이들을 뛰어난 인재들을 이게 은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와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세계 탑3 안에 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기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건데 본무장님도 뭐 의견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 사이버전에 무기는 사람 이라는 말에 임 교수님의 말씀 적극 동의를 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전세적으로 보면 아주 인기 집중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력 확보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가 인재 양성에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작전 이런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까 말씀 같은 연장선이지만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의 사이버 전략 1순위가 바로 인력하고 그런 부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 연장선이긴 하지만 사이버 작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부대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을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장기적인 발전을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더불어서 그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력 특기장을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임무 특성 역할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지침도 같이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사이버 작전 사령부는 사이버 작전 수행에 걸맞는 그런 인력 훈련에 대한 양성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를 보면 미국 육군 사이버 센터 오브 엑셀런트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요 그 밑에 산하에 사이버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중점적으로 키워놓는 장교들이 누구냐면 능동 방어 하기 위한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그런 학교 같은 것들을 세워서 전문가를 양성시키거나 훈련시킬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평소 또는 나중에 유사시를 대비했던 교육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군사선진국은 사이버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연장선상에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전략 확충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이버 전략에 대한 부분은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응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적인 부분이 하나의 유용적인 자산이라면 정말 유용적인 또 하나의 자산은 전략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이 잘 되고 있고 또 빨리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네트워크이 잘 되고 전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고 또한 침입할 수 있는 요로가 되게 많다라는 부분이군요 특히 군도 모든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전을 수행하는 게 정보체계나 무기체계가 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킹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악성코드는 점점 더 첨단화되고 교무예해질 것 같고 창과 방패라고 하지만 방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들어오는 악성코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침입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게 탐지해야 되고 탐지한 것을 차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도화해서 좀 더 노력을 고도화해가지고 원천에 대한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사이버에 관련돼가지고 가시화 체계를 좀 더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력 체계를 통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허점이 있는지를 전력화하고 그것을 가시화하는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신이라는 건 알려진 위협에 대한 것을 방어하는 건데 대부분은 알려진 위협에 대한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유사한 그러한 학습을 시켜서 유사한 것도 막아낼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전력 지원 체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협업해서 진행을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한 우리가 정보 체계와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데 안정적인 보호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고요 국방부도 여기에 투자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이것은 많은 부분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돼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또 사이버 전력에 대한 확충 정말 필수적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사이버 위협은 단일 국가가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국가적이고 비전통적인 위협을 고려해볼 때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국제협력 필수적인데 또 해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더 좀 더 같이 시켜 나가려야 사이버 위협의 대부분이 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 정보에 대한 공유와 어떠한 사례에 대한 서로 간에 쉐어하는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국가적인 사이버 안보의 위협을 저희들은 해소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루트로 다자와 양자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한미 간의 양자 사이버 안보에 대한 워킹그룹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안보 위협들이 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채널을 갖고 있고요 또한 다자협의체에 예를 들면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아세안 학대포러스에의 사이버 분과회의 같은 경우도 사이버에 대한 위협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들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다른 나라는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는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그 나라만 특화돼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양자나 다자협의회에서는 나라별로 사이버에 대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특화돼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기 좀 부족하고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정보가 많은 데는 또 거기에 맞춰서 협력을 하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해외의 소스에 대해서는 그런 협력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막아나가는 것이 그리고 또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자와 다자 협의체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또 벤치마킹할 것은 또 과감하게 수용해야 된다 발전시켜 나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튼튼한 국방태세의 한축이 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역량 광화 국방부는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필요한 건 뭔지 조언과 당부의 말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민군에 연계되어서 그 사이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과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 차원의 사이버 대응 실시간 그 상태들이 서로 공유가 됐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ADD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다파하고 지금 공동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 6회공 쪽 연구소하고도 좀 더 확대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아까 그 우방국들의 채널이 좀 더 확대되고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되고요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속도가 빠른 사이버전 기술 개발 이런 거에 좀 걸맞도록 현재 PPBES라고 하는 획득 체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좀 패스트트랙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뒷받침되고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산 학원 필수고 또 제도 확정되어야 되고 또 선진국 기술도 가져와야 되고 또 공유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고민 많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는 우리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답은 모르는데 사이버로 인한 위협이 사실은 국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청와대에서도 사이버 안보 전략을 갖다가 처음으로 문서로 만들어서 발표했고 또 지난 9월 달에는 액션 플랜까지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가 단순히 어떤 군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문제다 거기서 물론 이제 안보 측면에서 국방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기술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국무위장님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들 근데 이게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굉장히 어떻게 어떻게 보면 빠르고 그 다음에 어떤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분야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민간 쪽 사람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흡수해서 하고 심지어는 안되면 사이버 예비군 제도를 해가지고 민간 전문가들한테 1년에 너 뭐 2주라도 와서 봉사해라 왜 그러냐면요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 군이 한전도 지켜야 되고 인천공항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시스템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거기 시스템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쪽하고 교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시스템에서 다른 분야는 쉽지 않겠지만 사이버 분야는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재가 오는 건 좋은데 이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ADD에 가서 내가 사이버 무기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일반 ADD 쪽에 최고 인재들이 많이 모이죠 좋은 직장이니까 근데 사이버 쪽에서도 ADD 가면 정말 사이버 무기 개발을 통해서 국가 어떤 애도 봉사하고 내 역량도 제고된다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문특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잘 시행이 돼서 내가 사이버에서 예를 들면 군에 계속 있다가 또 일정한 연안 차면 내가 그만두고 군무관으로 바꿔서 군무관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1920년대에 굉장히 뛰어나는 인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리를 절어요 소아마비를 알아서 근데 너무 수학적으로 뛰어나니까 그 당시 육사교장이 그 사람을 인관시켜 저기 입학받아들였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워낙 수학을 잘하고 가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나왔는데 앨런 튜링이라고 해서 독일군 암호 해독한 앨런 튜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미국 암호를 굉장히 많이 해독을 했대요 해독할 때마다 승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투스타까지 올라왔답니다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 계속 암호 해독만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수억 명의 아랍인들에 둘러싸여서 국가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수단을 다 포용해서 심지어는 뭐 우리 8200 공공부대에 자폐증이 있는 환자도 사실은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틀이라든지 제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나 국가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대신 일반 쪽에서는 특혜십이 있고 모의고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이버는 꼭 해야 되는 분야니까 우리 국가 생존은 꼭 필요하니까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파격적인 조치를 우리 또 특히 국장님은 여태 사이버 국장님 중에서 최고 전문가시거든 그래서 전문가셔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제도 변화를 이끄셨는데 그것까지 다 마무리하시기 전에는 국장님 그만두시면 안 될지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계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좀 놀라 영재 영입을 위해서 파격적인 예우 또 대우 필요하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이버 예비군 제도도 우리가 좀 긴 호흡 속에서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번뜻했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맞고요 그러한 말씀들 그러니까 국가 안보는 정말 사이버에 대한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무수행 체계를 해기적으로 개편한 겁니다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통해서 작전을 수행하게 한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또한 일관성 이런 부분 물리적인 작전과 연계하는 이런 틀을 가진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이렇게 표현이었었고요 인력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도 제도적으로 수많은 이렇게 단순히 특기를 만든다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과라고 하는 개념으로 향후에는 더 발전시키고 나가겠지만 인력이 동일한 부분의 전문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수 인력들이 내가 거기 가면 장군도 될 수 있구나 사이버 특기를 가지면 그러면 계속해서 우수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 가시화 체계라든가 AI를 활용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촘촘한 그물망을 만드는데 더 많이 노력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또 여러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통해서 특히 뭐 대외적인 협력 다른 나라와 양자 다자도 중요하지만 민간군이 왜냐하면 사이버 분야는 군만이 한다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에서도 지켜주고 관에서도 지키고 국방도 지키는 동일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은 더욱더 이러한 분야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지도 양성해야 되고 또 영입해야 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이버 전력 이거 뭐 확충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국제 공조 협력도 해야 됩니다 정말 두 분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짧은 시기에 국장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요 국방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의문점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유할 게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이버 국방 안보 과거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벽한 보안도 없지만 뚫리지 않는 방패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인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든든한 지원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 함께하신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계속 vai